자아님들 5번판은 저희 시청자분께서 또 그니까 트위치 기준 구독자분께서 미션을 걸어주셨습니다 상대 정글 1회 카정마다 1000원 자 한번 돈 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암호무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화이팅 일단은 이거 간단하게 칼렐브리 먼저 깔끔하게 먹고 시작합시다 아 네 오케이 조건은 승리시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 아마 야쑤아무무라서 저희 요거 제가 칼렐브리 먹는거 방해가 안될거거든요 와 이득 많이 보고 시작하네 아이고 아니네 5번밖에 못 벌었네 자아 한번 해봅시다 상대 정글을 몇번이나 빼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칼렐브리 먹는 법은 똑같이 작은거 한대 W 작은거 한대 작은거 한대 큰거 한대 어? 어? 오케이 이렇게 이러면 하나도 안 놓치죠 경험치는 CS 놓치더라도 왜? 암호무가 설마 2랩갱으로 와? 왜왜왜왜왜 암호무 2랩갱 온다고? 어? 진짜로? 야쑤 1레벨이지만 탈루는 3레벨 2레벨 찍었네 나이스 이거 마나 슥 채워주고 시일드 빼주고 다시 마나 채워주고 암호무는 오프해 암호무는 오프해 마나 많이 찾다 W 맞춰놓고 패시브만 이러면 패시브도 같이 빠지죠 패시브도 딱 터트리면 얘 들어올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다시 벽 넘어서 미니언 타를... 줄 알았는데 안타네 그냥 Q로 들어갈거야 이거 먹으면 4레벨이고 이거 먹으면 4레벨이고 패시브 빼주시고 Q평 아 나이스입니다 카밀님 나이스 나이스 탑 난리났네 탑 솔킬을 따긴 땄는데 저말아서 이거 제가 테타고 와가지고 라인이 망했나보다 다 받아먹겠네 티아멧이 나와야 제일 깔끔한데 그냥 이정도만 뽑고 마나 이정도만 채워서 라인 복귀할게요 여기 정글 넘어가면은 마나 차니까 나이스 Q 잘 피했는데 안돼 아이구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지 빼면서 빼면서 천천히 나이스 아 얘 쌍버프다 근데 이거 어차피 아 나 일로 가면 안됐는데 쯧 아 나 이거 왜케 아니랬지 6레벨 어차피 아직 멀었는데 아이고 카밀아 W 아껴쓰지 아니 카밀이 친구 카밀아 아 근데 야스오 잘한다 아 이러면 내가 너무 망하는데 짜증났나 저런거 안좋은데 이러면 내가 많이 힘든데 아니 쌍버프 뺏으려는건 좋은데 그렇게 보면은 쌍버프도 못 뺏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 손해본다 그렇게 오지마 데프 먹었어요 어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뭐 좀 빼야돼 빼야돼 그렇지 아 이번 라인 깔끔하게 밀고 가는게 제일 좋은데 힘들겠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나이스 뭐야 우리팀 아니 근데 카밀은 그것보다 야스오 너무 싫어하는거 아니야? 그냥 야스오한테 계속 와 팔로우 감사합니다 잘 썼지 부모는 괴롭혀야 제맛이라구요 아이고 아 이게 미드가 야스오는게 변수다 아 근데 저친구 안무무 장인인데요 닉네임부터 지금보니까 닉네임 원딜 안무문데? 지금 봐 내 닉네임에 안무무가 들어가잖아 아 너무 아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얘 점화 있단 말이야 아까 안빼가지고 깜짝이야 랭가 우리팀이구나 미드 정모? 아니 왜 미드에서 정모 미드에 뭐 뭔짓 했어? 왜그래 클레드 온다 아 이거 지금 뭐가 불안하냐면 그러면 클레드가 궁쓰고 올거 같은데 지금 여기가 빨간색이라 어 올라갔다 됐다 됐다 야스오 점화 없고 전멸만 있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노프해 이거 봐 지금 카멜이 야스오 진짜 싫어해 뭔가 있다니까 내가 모르는 오우 어 자연스럽게 오케이 큰거 오케이 2천원 아 이거 혹시 다 먹어야 인정인가요? 그렇다면 천원 오케이 아무튼 현재까지 천원 오케이 아 뭐야 케이님 왜 보셨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다 먹어야 인정 인정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먹어야 인정인가요?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먹어야 인정인가요? 말씀해주시면은 바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막 어차피 저는 돈을 목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유튜브 각이 나오는게 너무 신이 날 뿐 근데 이제 야스오 못잡겠는데? 루비 수정 뭐야 저건 이 부분은 어디서 하셨을 것 같애요? 그저 해야 인정인가요? 그저 오세요? 그저 제가 막 어차피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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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? 정글 정글 오케오케 다 먹어야 되는걸로 알겠습니다 확인 아 너네 그거 참 나 이거 먹어야 돼 아 나이스 일석이조 야스오 잡고 천원 벌고 알겠습니다 랭가 느낌 저거 왜 이렇게 좋아해 자꾸 느낌 느낌 거려 어이구 아 이즈리아 느낌 너무 없었다 어 아 이즈리아 느낌 너무 없었다 어어 쿵 와아 아 아무 보통 녀석은 아니네 보니까 아 아 제발 나 이거 못게 해줘 제발 이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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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이거까지 와들지만은 무시하고 올라간 거 Belt 가고 오케이 네개쨉 하정 성공 그냥 집 갈게야 나 궁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상대가 암호무인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너무 혜자 아닙니까 암호무라서 그냥 암호무 아예 죽인 다음에 정글 대놓고 들어가서 먹을래 아니다 잠입하는 재미가 또 있죠 슉 조용히 들어가서 없다 없다 하 있다 아 카이사 오네 까비 까비 정글 맛있는 상대 정글몹 대신에 암호무 잡았습니다 아 빡세네 카이사가 지금 6킬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카이사 좀 잡아야겠다 돌아다니면서 랭가도 지금 보니까 엄청 잘 컸네 아이쿠 큰일인데 카이사 7킬 스라나나 샤라나나 희 시계? 무슨 시계.. 팔로우 감사합니다 영희의 목숨을 받은 영 quarantine 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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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타이밍 봐 그러게요. 카이사가 다 먹어가지고 제일 제압큐일도 먹고 다섯 개째 잠깐만 근데 이거 승패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다 떠나서 지금 승패에 문제가 생겼어 어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거 너무 느낌 없는데 카이사가 문젠가? 집가서 일단 요오모는 뽑아오는 게 낫겠다 잠수? 잠수 아니었는데 저거 먹고 있었는데 저 지금 게임에 집중해야 돼가지고 질문은 게임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나 그냥 이거 뺄게 아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있네 미안 미안 이거 블루 먹으면 여섯 개째 여섯 캠프째 일곱 캠프 와 이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팀이 와서 스틸하면 어이없겠다 일로 야쏘 아우 아우 평타 안댄데 모르겠다 이거 그냥 아 이거 아닌가 아 상대 조합 너무 느낌 없는데 엄청 애매하네 템각이가 아우 하아 조합상 어떻게 보면 불클이 맞는데 그냥 이거 뭐지? 3코어로 그냥 히드라 먼저 올릴게요 딱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여기다 와 용 창격 공격 와 이번판은 진짜 CS 별 신경 안쓰고 했네 지금 CS상태보니까 좀 킬 위주로 한거같다 게임 근데 게임이 상황이 그랬긴해요 엄청 속도조환이었어 게임이 왜 자꾸 하나씩 잘리는거야 지금 곤란해 일로와 아닌가? 아닌가? 아 이거 그냥 바룸 가스와도 괜찮았지 않나? 카이사 하난데? 좀 애매했나? 그래도 이즈랭가가 묵은게 아니라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저거 봐 바론 딜 충분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까비 기다리다가 암흥무 거르고 아 이거 나 W 기다렸어야되는데 왜 눌렀지? 자연스럽게 아래로 빠져서 상대 정글의 목 아 배부르다 쟤네 안 물리면 이거 바텀 2차 밀었는데 빼야 겠다 사실 카이자만 안오면은 딱히 무서울건 없긴 한데 근데 야스오도 스테라기라 이제 못잡겠다 어 조심 어 어 우리 랭가 없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면 돼 우리 이즈 쎄 어 이즈 엄청 쎄 지금 아 저걸 사이에 좋네 됐다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가면 우리 뇌절이야 내가 볼 땐 어 야스오도 쎈데 어 어? 어? 아니야 이거 탈론이 무리해서 그래 미안하다 용...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돼지용이라서 그냥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? 이거 그냥 우리 바론 버스트하면 안되나? 이거 우리 바론 버스트 엄청 빠른 돼지입고 돼지입고 이거 와봐 이거 치자 더가면 돼지 아 잠깐만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? 왜 ㅋㅋㅋㅋ 아 어이 이거 왜 자꾸 니네가 먹냐 아니 그거 니네 니네가 먹어서 뭐 하려고 아오 오오오오오오우? 아니야 얘들 못봤어 마무리하고 빼빼빼 빼 팔로우 감사합니다 빼면돼 빼면돼 요 바론쳐 바론 걍처 걍처 이즈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 걍처 씗 에헤이 -- 이즈 뇌저라네 또 가베카 하났어 랭가가 그래도 잘해줬다 우리 강타 하나 더 있지? 카미라 그렇지 이거 못 메이지 않나? 어떻게 메이지? 카이사 살아있는 한 메기 힘들텐데 이제 어 아 수금 한번 수금 한번 쓱 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거밖에 없다고? 아 이거 그냥 초시계 갈걸 가엔 어차피 울릴거면은 초시계에다가 영약이 나왔는데 나이스 이거 이즈가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림 나왔다 굿 그래 지금 이즈 진짜 쎄다니까 그래서 상대 정글 몹은 언제 나오는거죠? 흐흫 뭐지? 카이사가 사라진거 같은데 아 진짜 존야있다 네 정글템은 안올립니다 잠시만요 저 지금 천원 발견했거든요 선생님들 여기 자연스럽게 바텀 합류하면서 또 한입 여기 자연스럽게 바텀 합류하면서 또 한입 여기 자연스럽게 바텀 합류하면서 또 한입 얌얌 얘도 원콤 나일텐데 오우 아냐아냐 미안하다 아냐아냐 야스오도 있네 미안하다 아닌거 같다 오우 우리 이거 대포니까 밀 수 있겠다 대포 이용해서 밀고 피하고 에헤이 음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친구들 천천히 해봐 냠냠 이거 우리 받아치기 나쁘지 않은데? 끝났다 어? 뭐야 쟤 어? 이렇게 미션과 함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팀 생각보다 잘했어 레절도 한 번씩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했어 어 GG